좋다. 윤후만 씨의 무대까지 함께 했습니다. 네. 서미 씨. 서미 씨는 시간 날 때 말이죠. 가족들하고 여행 좀 이렇게 다니세요? 그렇죠. 일주일에 한 번쯤은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제가 떠납니다. 그렇군요. 정기적인 가족 여행은 말이죠. 서로가 가족끼리 불편한 사이. 그렇죠. 아주 돈독한 서로의 삶을 갖다 이렇게 해준 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맞아요. 1박 2일 코스는 아니어도요. 당일치기는 아니어도 그날 저녁 식사 한 기라도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참 좋은 얘기네요. 저도 그냥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이번 주말 그냥 여행을 한 번 계획을 해볼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다음 곡 얘기를 들어보니